송혜 선생님은 저한테 지금부터 7, 8년 전에 선생님이 제 손 꼭 잡으시고 선생님의 운동복, 운동하는 방법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다리가 아플 때는 계단을 앞으로 걷지 말고 옆으로 걸어라 그때는 제가 젊어서 그런지 몰랐어요 무슨 소린지 지금은 선생님이 왜 계단 내려갈 땐 옆으로 걸으라고 했는지 아는 나이가 됐습니다 또 선생님은 저에게 선생님이 직접 저한테 마곤산과의 손칼국수 집 데려가셔서 맛있는 것도 사시고 또 낙지볶음도 사주셔서 저는 또 정우성 씨 거기 모시고 가기도 하고 선생님은 저한테 즐겁게 살아라 네가 즐겁지 않으면 누굴 즐겁게 하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의 카르페 디엠 현재의 만족하고 현재를 즐겨라 하셨거든요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 기리면서 제가 즐겁게 살겠습니다 오늘을 즐겁게 살고 또 제가 즐거워서 많은 이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개그우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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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